권총과 시작합니다. 등거리 무기를 쓰지 못합니다. 원거리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온다. 왕홀의 저주 아직도 왕홀레인저 할 생각만 가득함. 탄창이랑 조준경 구건 아 그냥 슈레더만 여러개 떴으면겠겠는데 슈레더가 너무 안 나왔어. 왕홀만 걔만이 나온다. 왕홀에 손도 안 되겠다. 이래놓고 나오면 산다. 더 안 된다. 쫄깃을 덮으세요. 더 안 된다. 더 안 된다. 또 안 된다. 정리에 그대로 웃겨. 아 안 된다. 더 안 된다. 더 안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니까 사서 쓰다가 팔면 되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플레더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 레벨업 보상 되게 잘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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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버 잭. 매거진 슈레더 아까 원거리 공격력 드럽게 안 떠가지고 약했는데 지금은 원거리 공격력 좀 잘 떠가지고 점개인 먹고도 싹 정리가 되는 파워 레인저 콩쌤 슘지 슘슘지 슘슘지 광어구가 너무 낮아서 쫄리네 안정성을 챙길 때가 된 것 같다 슬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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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대받으니까 16딜 날아가네 석궁 뭔데 깝침? 킹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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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끝나고 나오는 왕홀 점게인 아 생은 먹을걸 와우 소스 골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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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무약해 더 강력한 힘 골탄 대신 중탄 육방어구 아 생훔 깎이는구나 생훔은 깎으면 안 되지 SMG 안사 슈레더 내놔 슈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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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레덧 슈레더 슈레мо 와우 와우 아오 수순 에일리언 응애 루아킨런처 루아킨런처 살만한데 폭발 크기 5% 증가한다고 아직은 은 다 오우 내 체력 이 느러미야 3개 더 줘 킹느러미 이 게임에 스토리가 있었다고? 체진 락이 드러드셔 안녕하세요 안녕 외계인 더 가져와 안녕하세요 미니건 미니건 콜? 아 좀 애매한데 아 근데 생홈 싶어라 어 음 지금 레인저입니다 파워 레인저 엘리트 잡는거보다 사목 잡는게 돈도 많이 벌거 같은데 해봤자 빨간 상자 하나밖에 안두는게 빨간 상자가 그지같은거 뜨면 어차피 돈 보내밖에 안보는데 생홈 원딜 미니건 미니건 있었으면 엘리트 충분히 잡았을텐데 너무 아쉽다 빨간템 어차피 똥템이었을거야 어차피 재활용했을거야 돌탄이나 중탄은 아니었을거야 마모스의 난쟁이 딴거 나왔겠지 레트로메이션이었다고 하네요 원거리 데미지 슈레더 자갱단 자갱단 회피 슈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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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각단 반지 50발원 차경단 4% 해야합니다 외눈박이 페널티 거의 없는 것도 파란템인데 아니 원거리 데미지 왜 자꾸 나와 많이 먹고 엘리트 조져버리자 감자 전망겜 렌저랑 양꾼 보슬화에서만 두 번 죽때 언제 다 노란색 만드냐 빨간 왕홀이다 네 좀만 개미 그렇죠 배너 하나 하자 밀 배너보다 커피가 좋은데 커피가 공속템 중에 왜 제일 좋은거 같지 아니다 레트로메이션이 제일 좋네 공속템이 흰색이 커피고 파란색이 파란색이 페널 칼 도 기 어 두건 슈레더 쓸건 필요 없긴 한데 미미 권동삼이라 를루아킹 런쇼 앗 안사면 서순아님 서브나님 안사네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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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열심히 때려야잡겠는데 세피 과연 어떤 좋은 갓템이 뜰까 제발 레트로메이션 제발 감자의 신임 레트로멘션 왜? 골격 왜? 행운 코 레벨업함 원총 이제 대충 매거진이나 사면 끝날 것 같은데 다행히 동태만 넣어라 그 어차피 깰 것 같은데 좋은거 좀 줘봐요 이거 최대 체력 좀 올려야겠는데 회복은 디흡이 워낙 높아서 괜찮을 것 같고 최대 체력 낮으면은 어어 하다 죽는다 괴음 최채 그건 꺼져 최채좌 최 채 아 원거리 데미지 떨어졌다 아니 SMG 팔면 살 수 있나 SMG 생홈이라 못 팔 것 같은데 이거 팔자 2마리 뭉쳐 빨댐같이 먹게 도전해야 겠다 도전해야 겠다 도전해야 겠다 내가 이겼다 무난하네요 역시 총이 좋아 공방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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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캠